네, 그냥 한 번 더 구경하라고 예쁘게 들어봤어요. 빙어 물낚시, 빙어 낚시, 빙어 물낚시. 아마 경북에서는 군이가 아마 빙어터가 가장 크면서 안기도 편하면서 빙어도 잘 나오는 아주 명소죠. 대물나라 낚시점으로 오면 안내해 드립니다. 빙어 물낚시, 집어 제 얼음곤쟁이가 가장 중요합니다. 바늘은 찬바늘, 국산 써도 아주 잘 나옵니다. 일산바늘을 고집하지 않아도 돼요. 전부다 이거 지금 국산 바늘로 써서 또 잡히는 걸 확인했거든요. 우더기도 입고 되어 있고. 네, 오늘은 11월 15일. 빙어 구경하세요 하면 가까이 다가옵니다. 오오오오오오오오. 아, 냄새 너무 좋다. 아, 빙어 냄새 좋아요. 감사합니다.